아 보고 싶었어 내가 너 기다리는 동안 청소랑 다 해놨다 잘했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까? 그래 근데 세영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나도 세영아 어머 뭐야 나 옷 갈아입고 있잖아 너랑 같이 입고 싶어서 그러지 진짜 웅크네 우와 맛있겠다 같이 먹어야지 기다려 완전 맛있어 아유 예뻐 우리 예뻐 아유 예뻐 어머 로그 밥 먹다 말고 왜 그러지 어머 잠깐만 야 저 옷 로그 잠깐만 별 좀 긁어줄래? 배를 긁어놨네? 한 번 더 해줄래? 어우 너무 늦었지 미안해 여기가 뭐야? 여기가 뭐야? 로코 삐졌어? 왜 이렇게 늦었어? 일하다 보니까 오늘 날씨도 되게 좋은데 우리 산책할까? 산책? 아 로코 천천히 좀 가 그렇게 좋아? 로코 천천히 좀 가 로코 천천히 좀 가 천천히 좀 가 세영아 안녕하세요 어 내 남자친구야? 야 야 야 야 그 소식 들었어? 무슨 소식? 미영이랑 결혼하기 위해 한 남자 있잖아 잘생긴 남자 그래 쌍꺼풀 한쪽만 있잖아 아 뭐 필요하신 것 같아 아 잠깐만 어 가져왔어 완전 머리가 안 돼 완전 빨리 뛰어 야 미는 물 하나도 없다니까 너만 어대박아 따로 있어 내가 이게 끝이 아니라고? 이제 시작이라니까 아 근데 남친 계시니까 좀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가방 좀 들고 나 좀 아니 나는 오랜만에 만나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치? 애들 솔직히 폼 못들고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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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니까 안녕은 없고 그레이? 뭔가 엄청 다크하지만 거부할 수 없이 치명적일 것 같아 아 응 미안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간대할 수 있겠어요? 지금 뭐하는거에요? 저는 나는 가지라구요. 난 당신에게 아주 거칠고 깐다. 내 여자는 만들거야. 나 진짜 뭐야 이거. 이런 장난하네 이것들이.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. 날 좋아하는 남자가 한 명은 있겠지? 한 명도 없을까? 기다려봐. 멋진 남친? 멋진 남친이 아니라 멋진 남진이었어?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건 뭐야? 꿀 떨어지는 남자? 맛있어. 너도 먹을래. 바지나 바지나 이거 이 새끼야. 이거 가려. 헐패. 손이 없어진 남친. 이거 사모사의 잘못된 남친. TVN